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검찰이 11일 여의도 소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하동평협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번 11일 압수수색영장에 특이한 항목이 있었다는 얘기를 김혜겸의 원의, 12일 CBS 김연정의 뉴스쇼에서 밝혔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압수수색한다고 영장에 적시되었다는 얘기다.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이하영 전 부지사 예참 전 대표를 가상화폐와 관련된 의심을 갖고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나 생각했다는 김혜원 발언이었다. 파문이 엄청난 얘기를 김혜원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일 동평협 신모사무처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할 때 한층 위에 있다는 이해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10일 알려졌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현재 동평협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 측은 2020년 8월부터 협회 이사장을 맡아 해당 사무실을 썼을 뿐 이하영 측 결제 내역은 이해찬 전 대표와 무관하다는 소식을 매체가 전했다. 동평협은 이하영 전 평화부지사가 열린 우리당의 원일대인 2008년에 만든 단체로서 이해찬 전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하영 전 부지사 재직 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다. 이재명 이하영 쌍방울 아태엽 커넥션에 이어 동평협 수색에 나선 검찰은 실무자신 사무처장 등 대북 교류 행사 등 내막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으로 수사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론은 이해찬 전 대표가 이사장인 관계로 이틀 이후 이해찬 이재명 이하영에 주목하고 있다. 동평협은 북한 히토류 광물 등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데다 2018년 10월 국회에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열어 주가 조작의 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북한 사업을 추진했었다. 또한 동평협은 2018년 10에서 12월 제1기 평화경제 최고경영자 과정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때 쌍방울 박모 전 회장이 참여했고 대북사업 전략 수립 주제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하영 당시에 원희 강연자였다고 매체가 전했다. 현재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와영 전 부지사가 그대가로 금품을 받는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기한 16일 전까지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com